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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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X2 X3 X3 X2 X3 X3 X4 다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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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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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 너네들 저런 순간 쟤네 얼굴을 봤어요 나가는 길을 지수가 맞고 이게 의도된 거예요 아 되게? 이게 의도된 거예요? 아이고 왜? 아이고 아직 방송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럼 방송이 될 거라고? 확인해주세요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 분 중에 누가 틀렸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분은 치킨 드릴게요 누가 틀렸어? 누구야 누가 틀렸어? 제가 봤을 때는 제니가 자리를 잘 못 찾았다 자리를 잘 못 찾았다 자리를 잘 못 찾았다 솔직히 우리 왜냐면 프로거든요 안무를 몰라도 동선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벌칙으로 딱밤 들어가야죠 네? 아니죠? 뿅망치 가야죠 뿅망치 뿅망치 벌칙이 있었다는 걸 얘기 안 했나요? 못 들으셨잖아요 왜? 왜? 제가 보폭점이 옅어요 그래서 아픔을 잘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쉽게 아파해요 네 살짝만 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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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준비하네 너도 연기 준비하네 고통증이 아파? 아 제가요? 아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팬분들한테 한마디만 하세요 팬분들 괜찮습니다 내 브로마이드 눈 파지 말라고 네? 브로마이드 눈 파지 마세요 집에 검은 고양이 던지지 말라고 집에 검은 고양이 던지세요 던지라고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집에 검은 고양이 집어 던지라고 검은 고양이 집어 던지라고 검은 고양이 집어 던지라고 이왕 그렇게 간다 엄마 끝나 제네야 끝나 대박나자 훔치면 안돼 훔치면 안돼 파이팅 스테이 대박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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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다 짠 형님 어디있니 얘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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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망치 맞고 웃음 웃음 아 크게 웃는거 처음 봐요 아니 누가 이걸 맞고 사무으로 웃었거든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요? 아 아 어때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거를 같이 멤버들을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멤버들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